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J3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거니까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J4에 커서를 갖다 놓고 강사명이 조현지이거나 뭐뭐이거나 오아람 수가 필요하네요. 첫번째 강사명의 데이터 D4를 선택하고 그 값이 조현지라고 입력합니다. 심표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수강변경이 1, 2고, 뭐뭐 2고네요. 그럼 또 엔드함수가 필요하네요. 엔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수강변경의 데이터 H4가요. 1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1, 2고, 그 다음에 강좌요일이 화 또는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또 화 또는 목, 또 오아람 수가 들어가야 되네요. 엔드 오아람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오아람 입력하시고요. 다시 강좌요일의 첫번째 E4가 화, 그 다음 심표, 다시 E4가 목이라고 입력합니다. 화요일 또는 목요일, OR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맨 처음에 입력한 OR에 대한 가로를 총 3개를 닫으십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강사명, 또 추출하고자 한 필드가 따로 있네요. 강사명, 컨트롤 C, 위치는 제11세에다가 강사명, 강자명, 강자요일, 그 다음 회원명, 수강료, 수강료, 수강변경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중분류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강사명이 좀 먼저 온다는 거. 강사명, 강자명, 강자요일, 회원명, 수강료, 수강변경 이렇게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년밀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실 거고요. P3부터 H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해 놓으셨던 J3부터 J4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는 강사명부터 수강변경까지 J11부터 50일까지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아니죠. 조건부 서식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서 하네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려면 P4부터 I32 영역을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강좌 요일이 2일 이상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좌 요일이 요일을 2 이상 어떻게 표현하냐 문제를 봤더니 강좌 요일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요일 사이에 신표를 넣어서 요일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함수가 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부터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렌이라는 함수는 글자 수를 세거든요. 글자 수를 강좌 요일에 있는 2, 4를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2열에 있는 데이터의 글자 수를 세면 강좌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나면 1이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1일이 아닌 2일 이상이라면 화, 심표, 금, 월, 심표, 수 3글자죠. 그래서 두 글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강좌 요일이 1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렌 함수는 글자 수를 세는데 한 글자가 아니라 두 글자 또는 세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두 글자 이상이면 1 이상이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의 차이가 5일 이상, 5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데이즈 함수 입력하시고요. 데이즈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변경일 HR이니까 F4, F4 눌러서 HR, 심표, 그 다음에 접수일 접수일과 변경일 사이의 차이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데이즈는 마지막 날짜, 시작 날짜 이렇게 넣어주는 함수이고요. I4도 마찬가지로 F4, F4 눌러서 I열을 고정하겠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데이즈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이 값이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시면 5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서 서식은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글꼴 스타일 굵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확인 눌러주시고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H와 I를 선택하시고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알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2일 이상인 데이터도 나오지만 강좌율이 하나인 것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두 날짜 차이가 5일 이상인 데이터만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3부터 H38 영역까지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범위 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하겠다 옵션 한번 누르셔서요.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바닷글 머리끌 바닷글 영역에 바닷글 편집을 누르셔서요. 매 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닷글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현재 라는 글자는 직접 쓰셔야 되겠네요. 한 칸 띄우시고 페이지 번호 넣으시고요. 페이지 슬래시 총 입력하시고 한 칸 띄우고요. 전체 페이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칸 띄우고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네, 작성이 되셨다면 바닷글에 대한 편집은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3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탭에 가셔서요. 반복할 행을 클릭하시고 3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에 가셔서 이제 작성하셨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전체 페이지가 한 페이지였네요. 두 페이지 넘어갔으면 이렇게 반복할 행들을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한 페이지여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1에서요. 연 이율과 그 다음에 수령 기간과 월 수령액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래요.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PV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먼저 구해볼까요? PV 입력하시고요.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합니다. 첫 번째, 레이트 이자율을 물어봅니다. 연 5%니까 C3셀 수식을 이따 복사할 거니까 F4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누기 연이니까 12 그 다음 심표 기간 수령 기간이 3년 C4인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3이라는 숫자는 1년에 12개월이니까 곱하기 12 그 다음 세 번째 현재 월 수령에 C5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얘는 수식을 복사할 때 같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PV 함수에 지불 방지 지치점은 기말로 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타입에 가셔서 심표에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기말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말에 지급한다 지급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가치가 구해집니다. 쭉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작성은 하셨는데 산출된 현재 가치가요. 1500만 원 이상이면 1500만 원 이상이면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구한 값을 반올림에서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을 줄까요? 수식을 수정할 땐 무조건 첫 번째 거를 수정해요. 2부 조금 전에요. 값을 구하셨죠? 그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1500만 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는데 0의 숫자가 6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PV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얘를 반올림을 하래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표 1000의 단위에서 1000의 단위까지 표시하려면 100의 단위에서 올려야 돼요. 1, 10, 100 세 자리는 0으로 채워서 올리겠다.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 세 자리 반올림 되어 있고요. 쭉 복사하시면 여기 1500만 원 이상부터는 한도 금액 초과라고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커서 위치가 N1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썸 함수를 이용해서요. 구분별, 강의 요일별, 강자 개수, 개수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썸이란 함수 하나만 사용합니다. 썸 가로 열고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구분에 가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구분 범위 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 L12와 같습니까? L12, L13 아, L10에 있구나. 하나, 둘, 셋 F4를 세 번 누르셔서 L10을 고정시켜 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여시고요. 강의 요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화목 N11로 선택하시고요. M11, N11 그럼 11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11행을 고정하고 가로 닫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첫 번째 하나고요. 아래로 수식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3번 문제 커서를 M2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에버레이즈와 이 포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네요. 평균 강사명에 따른 강사료에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 또 조건이 있네요. 등록이 5 이상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M20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즈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강사명의 데이터를 쭉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데이터가 L20과 같습니까? 가로 탔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등록이 5 이상입니까? 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등록에 가서 데이터 범위 정한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거나 같다 5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강사명 그 다음에 등록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신표 누르셔서요.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어요. 두 가지 조건 강사료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강사료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평균에 대한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의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인데요. 위치를 N31에 갖다 놓으시고 조정 인원을 구하라겠어요. 등록에 해당한 데이터 파티 요리의 데이터를 찾아서 등록이 파티 요리가 8이라는 값을 찾아다가 2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이라고 표시하는 건데요. 이 8이라는 값 등록에 파티 요리에 해당한 데이터의 8을 구하기 위해서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요. 인덱스 우린 실제 등록의 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등록 등록이 G12부터 G38 영역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영역에 가서 몇 번째 행이다라는 거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임 오류가 나왔고요. 매치 그 다음 매치는 뭐냐면 첫 번째 찾을 값이에요. 파티 요리가요. 파티 요리가 L31이 신표 어디에 가서 강자명에 가서 강자명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한지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구해요. 그러면 얘는 보라색 영역에 가서 쭉 파티 요리를 찾으면 1, 2, 3, 4에서 카운트를 해서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매치함수가 위치값을 구해요. 인딕스 함수에 넣어주면 8인데요. 라고 구해올 거고요. 플루트랑 뜨개방까지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5, 10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에다가 더하기 추가 등록을 더해달라는 거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거설을 J1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듈 사용자 정의함수 Public Function Fn 접수율 입력받는 값은 정원과 신표 등록 그 다음 접수율이 접수율은 등록이 0이면 등록 미달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등록의 값이요. 0이면 0이라면 Fn 접수율에다가요. 등록 미달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렇지 않다면 등록과 정원이 같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래요. 복사해서 조금 수정하는 방법으로 써볼까요? else if 등록과 정원이 같습니까? 그러면 등록 완료라고 쓰래요. 등록 완료 만약에 다시 한번 얘를 복사해 올게요. 컨트롤 C 등록이 정원보다 큽니까? 등록이 정원보다 크다. 크다면 등록 초과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else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등록 나누기 정원으로 나눠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if 구분이니까 and if로 구분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등록이 0이면 등록 미달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등록과 정원이 같으면 등록 완료 크다면 등록 초과 그렇지 않다면 등록 나누기 정원으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J12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클릭하시고 접수일 정원 등록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중간중간 등록 완료 미달 초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데요. 앞에서까지 하셨던 예제에서는 액세스 파일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신표로 구분되어 있는 CSV 데이터 파일을 가져다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요. 그냥 삽입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시작 위치가 B3셀인 것 같고요. 데이터 부분부터 시작하니까 B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라고 표시가 되고요. 실제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신다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거고요. 또한 문제에서요. 이 데이터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테이블을 분석할 것인지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연결 선택을 누릅니다. 그 다음 가져올 데이터를 찾아보기에서 더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C 드라이브 안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스프레드 시트 안에 기출문제 가시면 가져오실 데이터가 등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한번 하시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텍스트 파일에 메모장에 가서도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이에요. 심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인 거고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선택이 되어 있고요. 심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고요. 또 하나 문제에서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꼭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옵션을 체크하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 탭이 아니라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구분기호를 심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가져올 거와 가져오지 않을 거의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원명은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중분류 가져올 거고요. 강자명 안 가져오네요. 어떻게 하냐면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강자요일 중분류 회원명 수강료만 가져오라 하겠으니까 강자명은 필요하지 않아요. 열 가져오지 않음 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강사명도 열 가져오지 않음 강자요일도 가져오네요. 수강료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접수일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일반 되어 있는 거 다시 확인할게요. 일반에 강자요일 되어 있나 중분류 있나 회원명 있나 그 다음에 수강료 있나 확인하셨으면 마침 누르시고요. 피버테이블 만들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화면에서 조금 뭔가 진행되는 작업이 표시가 되고 피버테이블 영역과 필드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강자요일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중분류를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갑에다가는요. 회원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강료를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 비율은 수강료 필드를 추가해서 수강료 한번 더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우선은 일단은 배치해 놓으시고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은 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비율 필드는 수강료 필드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 가표시 형식에서 형식에서 문제에서 총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회원명 필드에 대해서 개수를 표시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에 사용자 지점 이름을 그냥 회원 수라고 되어 있네요. 회원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수강료 필드에 대해서는요. 천단위 구분 기호가 좀 들어가 있어요.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 하셔도 되고요. 표시 형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 하겠습니다. 체크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 스타일이요. 보통 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이 10번이니까 옆으로 가서 13번 클릭해 주시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 일단은 모든 선택 지소 한번 하시고요. 입력된 데이터에 중분류와 강사명을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두개를 선택하시고요. 광자명 광자명 입니다. 광자명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중복된 값이 제거 되었습니다. 표시가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부분합을 실행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먼저 데이터 정렬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중분류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기준 추가하시고요. 두 번째는 강자 요일을 가지고 오름 차순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부분합을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중분류별 수강료의 합계 그러면 수강변경을 해제하고 수강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요. 강자 요일별 요일별 회원명의 계수 계수를 구하실 거고 회원명을 가지고 단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지 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부분합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부터 2, 8 영역 까지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차트가 추가가 되셨고요. 추가된 데이터의 레이블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 8, 2, 1 30이 되어 있는 게 바깥쪽에 지금 합계가 추가가 된 거고요.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추가된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홈탭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문제에서 차트 조각 차트 영역 에서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안쪽에 있는 데이터 계열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차트의 첫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데이터 계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오셔서 계열 옵션에 첫째 조각의 각을 15라고 입력하시고 도넛 구멍 크기를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트가 좀 수정이 되네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제목에다가 분야별 등록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분야별 등록 현황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자 우리 효과에 가셔서요. 그림자에 그 다음에 미리 설정에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우기 선에 가셔서 채우기를 하는데 흰색으로 단색으로 채우래요. 흰색 배경 1번으로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 테두리에 오셔서 실선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 제목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근데 그림자 효과를 줬는데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갈까요? 효과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했는데 그림자 효과를 마지막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림자 확인해 주시고 범례입니다. 차트 선택하시고요. 차트 요소에 범례에서 아래쪽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그 다음 그림 효과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세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셔서 차트 영역 자체에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항은 다섯 문항이니까 문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선택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비어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G6부터 G34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색깔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조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과 같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영문 대문자 5를 넣으래요. 대문자 5를 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세미콜론 첫 번째 끝났고요. 셀 값이 0과 같다면 0과 같다면 대문자 X를 넣으래요. 대문자 X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를까요? 5X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한 다음에 P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서식 적용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G6부터 G34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매크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하시고요. 다음은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서식 해제 선택한 다음 텍스트를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 누르면 OX 해제 누르면 기본 입력된 값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편집상태 만드시고 그 다음 수강 입력 등록 수강 인원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폼을 보여주세요. 폼의 이름이요. 수강 인원 등록 화면 이라고 입력하고 .show 라고 입력합니다.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개체 해서 폼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가셔서요. 개체를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 그 다음 COB 위드와 애드 아이템 메소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꼭 이드를 쓰셔야 돼요. 위드 COB 분류 라고 입력하시고 .add 아이템 외국어 그 다음 점 복사할까요? 외국어랑 그 다음에 치미랑 컴퓨터네요. 치미 컴퓨터 위드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위드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폼 초기화는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쉬울까 먼저 봤는데 둘 다 비슷하네요. 두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COB 분류가 분류로 외국어를 선택하면 리스트 강좌에 이렇게 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렉트문과 그 다음에 체인지 이벤트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개체를 COB 분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체인지 됐을 때라고 프로시저는 체인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if 구문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셀렉트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셀렉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케이스 COB 분류가 케이스 첫 번째 컴퓨 첫 번째가 외국어네요. 외국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우리 COB 분류가 뭐냐면 콤보 상자 에요. 콤보 상자 에서 외국어를 선택했다면 문제에서 리스트 에다가 LST 강좌라는 리스트 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로우 소스 어떤 데이터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냐면 범위가 L8 부터 로우 소스 5, 12 5, 12 영역을 연결해 주라는 겁니다. 잠깐 화면을 살짝 옮겨 보면요. 데이터가 있어요. 만약에 COB 폼을 띄었을 때 콤보 상자에서 COB 분류를 선택하면 L5부터 강좌명 일본어 초급부터 수강료까지 데이터를 연결해 주라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해볼까요? 어떤 얘기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선택하면 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내용이 지금 말한 영역의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요. 외국어가 아닌 다른 거를 선택했을 때 두 번째가 외국어 아니면 취미 겠죠? 취미 취미 침이는 문제에서 L13부터 O22까지 그 다음에 침이가 아니고 컴퓨터이면 얘는 23부터 겠죠? 23부터 O24까지 그 다음에 셀렉트니까 엔드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고요.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폼 나와요. 분류에 외국어 취미 컴퓨터 나오죠. 이것까지가 첫 번째 폼 초기화 작업이었고요. 외국어를 선택하면 L 영역 있었죠. 그래서 강자부터 수강료까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외국어가 아닌 취미를 선택하면 취미 그 다음에 컴퓨터를 선택하면 컴퓨터에 해당한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돼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시고 수강인원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이제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요. 우리 화면에 등록 버튼을 이제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CMD 등록을 클릭하면 엑셀의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입력하시려면 중요한 거는 입력할 행위 위치도 좀 필요하실 거고요. 또 하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분류 강사명 강자명 강자율 수강료와 그 다음에 쭉 계산하여 표일에 입력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입력할 행부터 좀 입력할까요? i라는 변수 입력하시고요. range 우리 항상 등록하면 나왔던 문제부터 먼저 할게요. 물론 얘는 약간 예의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기준을 p5셀로 잡을게요. p5셀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분류라는 데이터를 분류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 2라는 값이 반향 결과로 나올 거고요.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2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우리는 실제 6행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4라고 더해주시면 6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셀즈 그 다음에 i,2에 분류 에다가는 cov 분류 해서 내가 선택한 값이 입력이 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셀즈 i,3 강자명 부터가 조금 살짝 문제가 꼬이죠. 강자명은 내가 직접 입력한 값이 아니에요. 강자명은 어디서 가져오셔야 되냐면요. 이쪽에 가서 가져와야 돼요. 이쪽에 가서 강자명을 데이터를 찾아와야 되거든요. L 영역에서 데이터를 찾아와야 하는데 이쪽에 데이터표에 가서 외국어의 일본어 초급을 선택했을 때 행과 열 교차하는 값을 지정하기 해서 내가 선택한 이 외국어 초급이 몇 번째 행에 있다라는 것을 컴퓨터에서 미리 작성을 해놨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여기서 하려고 봤더니 셀즈 어디 점에 가서 L 열은 12번째 열이더라 라고 A가 1, B, 2, C가 3 이렇게 해서 카운트하면 12번째인데 여기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참조할 표의 행의 위치가 필요해요. 그걸 I로라는 변수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따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위쪽에 I로라는 변수를 만들어놔야만 아래쪽에서 I로를 활용해서 행열 교차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겠죠. I로라는 변수의 값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COB 분류에서 곰보 상자에서 혹시 외국어를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요. 넷. I로라는 변수에다가는요. COB 그 LST 강좌에서 선택한 리스트 리스트 인덱스 강좌명에서 선택한 값에다가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외국어를 선택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가 몇 번째냐면요. 쭉 따라갔더니 여덟 번째예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무조건 0이라는 값이 반환되고요. 0에다가 외국어 첫 번째 데이터가 여덟 번째 행부터 시작합니다. 8이라고 값을 더해줄 거고요. else if 네. 위에 거 좀 복사하려고 이만큼 복사해서 혹시 외국어가 아니라요. 취미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취미를 선택하시면 취미의 첫 번째 데이터가요. 쭉 따라가 따라가 볼까요. 포마트 기초를 따라가시면 제 화면이 쭉쭉쭉 따라가니까 13번째 행이 있는데요. 13행이라고 더해줄 거고요. 그 다음 컴퓨터는 따로 물어보지 않고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쓰는데 컴퓨터는요. 쭉 따라가 볼까요. 컴퓨터는 따라가시면 23번째 있습니다. 23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부터 찾을 수 있으세요. if 구문이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cov 분류해서 외국어를 선택하면 참조하는 표에 가서 외국어는 첫 번째가 8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취미는 13번째 행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23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행의 위치 값을 리스트 인덱스 더하기 23 리스트 인덱스 값 더하기 13을 해서 i로라는 값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해결이 됐네요. 4 5 6 7 8 8개까지 그래서 음 4열 4 5 6 6 7 8 이건 뭐냐면요. 여기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B열이 B열이 2번째 C열이 3번째 D열이 4번째 그 다음에 2열이 5번째 8번째 까지 총 수강료를 엑셀에다가 입력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C열의 강자명은 12번째 L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강사명은 M열에서 가져오니까 13번째 가져오는 거고요. 강자요리는 14번째 열에서 가져올 거고요. 다음 수강료는 15번째 열에서 가져올 겁니다. 참조하는 표에 가서 12번째 13번째 14번째 15번째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등록 입력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입력받아요. 어디서 TEXT 정원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입력받은 것을 넣을 거고요. 마지막에 총 수강료는요. 우리 수강료 곱하기 구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I6에 있는 수강료 곱하기 그 다음에 등록인원 셀즈 I, 7에 입력된 7번째 10에 입력된 값을 곱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일단 확인부터 할게요. 수강인원 등록 우리 외국어 쉬운 것부터 할게요. 한명이라고 해보고요. 일본어 초급을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0이라는 값이 반환되고 외국어는 여덟번째니까 여덟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겠죠. 등록 한번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찾아왔고요. 중국어 기초 아 뭐 중국어 심화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0, 1, 2, 2에다가 8을 도하면 10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계산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3만원이니까 6만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치미로 바꿔볼까요? 치미 두번째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서 1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 13번째 다 도하니까 요술 풍선 데이터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지 수정하시고 등록 해보시면 데이터가 맞게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